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영작 숙제를 내고 있어요. 아이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이런저런 문장들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퀴즈렛 숙제를 내려놓기로 하고 영작 숙제의 양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그와 함께 지금 되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의 수준에서 남이 자기 맘대로 만들어놓은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. 근데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 하면 저희는 그 기준점을 고1 모의고사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고1 모의고사 수준 독해라고 할 건데 고1과 뭐 2 뭐 이렇게 해서 차이가 크게 없어요. 거의 뭐 수능인 거예요. 그냥 고1부터 수준이 거의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해나가면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캐치하고 그거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것들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숙제로 편성해주고 숙제에 대해서 제가 숙제로 편성해준다는 얘기는 않게 다 넣어준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아이가 영작 숙제도 해서 낼 때 그걸 제가 보고 파악하면서 또 뭐가 필요한지 보고 있으니까요. 이제 조금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장들을 만드는 거 이상으로 가서 남들이 써놓은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보고 해석해낼 수 있다 쪽으로 가면서 슬슬 그 안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도 평온하세요.